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교육기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기부한 신임경찰관의 선행에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신임경찰관 박현진 순경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증 받은 820여만 원을 선배 순직경찰관 유가족의 위로금으로 써달라며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순직한 경찰관은 지난 7월 경북 영양에서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선현 경감입니다. 박현진 순경은 올해 6월 30일 순경으로 임용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 노년 1파 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박순경은 상심이 클 선배 경찰의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며 도와드릴 방법을 찾다 교육기간 모아둔 돈을 기부하게 됐으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청장은 경찰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받은 월급을 모아 기부를 한다는 게 참 대견스럽다며 경찰 조직 내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조직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